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경사하관법 파트2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경사하관법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내용들을 배웠고 특히 자연계나 공학계 학생이 아니라 인문계 학생이라든지 예술대학생이라든지 스포츠과학계 학생이라든지 등은 선영대 수학과 미적문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용어들을 처음 본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듣고 해보고 그리고 열린 문제들 풀어보고 또 다른 학생들이 열린 문제를 푼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SVD 행렬이 주어지면 SVD는 꼭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그래디언트 디스턴트 메소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디언트 디스턴트 메소드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학기 말해 SVD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디언트 디스턴트 메소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라든지 또는 관계를 보여주는 보충 설명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사학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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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학습률, 그 다음에 중적분, 그리고 이 부분은 통계에 필요한 다변수 함수의 적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시 얘기했지만 경사하강법이 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은 딥러닝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알고리즘으로 미분 가능한 일변수 함수 f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활용합니다 최소값, 일변수 함수인 경우 f를 미니마이즈하는 x를 찾자, x스타를 찾자 이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y-call-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 미니멈, 로컬 미니멈을 주는 x스타를 찾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FEDMICRITICALPOINTCRM 임계점 정리에 의하면 이 함수의 최소값, 로컬 맥시멈 또는 로컬 미니멈을 주는 그런 값은 그 함수의 도함수, 그래디언트가 이퀄 0을 만족해야 되죠 이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값 x스타를 주는 x스타를 꼭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f'x의 0을 만족하는 헤드를 먼저 구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로컬 미니멈들을 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베스트 퍼스블한 솔루션이냐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옵티멜 솔루션은 어떤 것이냐 그걸 고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함수가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인계점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f'x equal 0를 솔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차식, 3차식 정도 되면 도함수를 구하면 1차식, 2차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 지식으로 간단히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해서 풀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고차, 7차, 8차 다항식이 되거나 또는 합성함수가 되거나 로그함수, 지수함수, 유리함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equal 0을 풀어라 그러더라도 인수분해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f'x equal 0을 풀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합리적인 수학 지식을 활용하여 근사해를 구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수치 최적화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해를 찾는 해법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소값, 로컬, 미니멈을 찾는 경우에는 기본 아이디어가 함수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이터러티브하게 연속해서 그래서 차근차근이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시키면 그러면 극값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시켜서 극값에 거의 도착해서 f'x하고 0 사이의 에라가 아주 10에 마이너스 6승이다 10에 마이너스 16승이다 하는 식으로 아주 작다 그러면 그때 멈추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경사하강법의 알보리즘 1변수함수 때 먼저 하고 다변수함수 때는 나중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초기, 임의로 그냥 로컬, 미니멈 근처에서 x1을 주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알고리즘을 멈추냐면 우리가 구한 값을 집어넣을 때의 값과 그리고 우리가 실제 값하고의 차이가 아주 입실럼보다 작을 때, 그때 멈춥니다 그걸 허용오차라고 합니다 이 필러는 0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는 아주 작은 0.1 또는 0.01 또는 0.0000001 같이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필러는 아주 작은 값을 주고 보통의 경우에는 0.001 정도 주고 시작하는데요 시작은 그 다음에 학습료, 러닝레이트 에타를 적절하게 설정해 줍니다 에타가 너무 크면 빨리 수렴하는데 제대로 답을 못 찾을 수가 있고 또 에타를 너무 적게 주면 그러면 이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늦게 가서 그래서 오래 걸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에타를 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k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로 올라간다 생각하죠 그래서 gk를 f'xk, 즉 도함수죠 도함수를 잡아준 다음에 이 도함수가 g'xk의 절대값이 아주 작으면 0에 아주 작으면 즉 f'xk-0의 노름이 입실렘보다 작으면 0.0001보다 작으면 그러면 거의 그 값을 집어넣을 때 f'x가 0에 가까워진 거니까 알보리로 멈추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xk 대신에 에타 곱하기 gk 에타 곱하기 그 앞에 그 도함수 만큼을 빼주면 그러면 빼주는 것을 xk 플러스 1로 잡아주고 다시 이제 단계 2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면 그러면 그때 구한 그런 값을 우리가 x스타로 이해해서 그 점에서 우리가 로컬 매시멈, 로컬 미니몸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로컬 미니몸을 구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로컬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는 그 마이너스 f'x의 로컬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는 마이너스 f'x의 로컬 미니몸을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로컬 미니몸을 구하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해도 됩니다 로컬 미니몸을 구하는 문제가 로컬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보다 쉬운 이유는 로컬 미니몸을 구하는 것은 작은 값이 되잖아요 큰 값은 점점 커지면 다루기가 힘들어지고 계산량도 많아지지만 작은 값, 로컬 미니몸을 구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는 과정이 되니까 모든 계장이든지 우리가 실제 이론 전개에서도 훨씬 쉬워지죠 그러니까 로컬 미니몸 문제만 집중해서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로컬 맥시멈 문제는 마이너스 f에 대한 문제를 바꿔서 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사하강법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이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임의의 x1을 정하여서 g1을 f' x1으로 계산하고 만일 g1의 절대값이 입수름보다 작으면 그럼 f' x1이 거의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x1에서 로컬 미니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계점 정리를 만족함으로 알고리즘을 멈추고 x1을 근사해로 반환하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 미니몸이 대충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한다면 그 근처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수렴해서 f' x2의 0 근처에 온다면 그 값에서 우리가 원하는 로컬 미니몸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g1의 절대값이 0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 x2는 x1에서 eta 그 러닝 레이트를 g 안에 곱한 것만큼 빼줘서 그래서 더 접근시키는 거죠 그래서 x2를 이어서 결정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g2는 g2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g2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f' x2를 구해서 그래서 이것이 절대값이 y7보다 작은지를 판단해 보고 또 g2의 절대값이 y7보다 작지 않으면 크면 그러면 다시 x3를 구하고 x4를 구하고 도함수를 한 번 더 구해서요 그래서 그 도함수 x3를 f'에 집어넣어서 g3를 구하고 그리고 그 식이 또 이 식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서 확인, x3보다 작지 않으면 x5를 구하고 x6를 구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적절한 xk에 가까이 가면 그러면 f' xk가 거의 0에 가까이 되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리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k로 가면 0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f' xk가 꼭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x'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칸 미니몸을 주는 x'를 찾았다고 할 수 있죠 이 원리가 왜 이런 값이 꼭 존재하느냐 보면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xk를, x1을 여기서 시작해서 x1이 이제 x건이 이제 f' x1이 0이 아니면 0에 가깝지가 않으면 그러면 x2를 그 다음 단계로 구하고 x2를 구해도 그 값이 0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기울기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xk를 구하고 xk보다 적지 않으면 그러면 xk 플라이스 1을 마이너스 에타의 gk로 잡아주면 점점 더 이쪽 오른쪽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것을 여기다가 에타에 더해 준 게 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k보다 xk 플라이스 2이 조금 조금씩 더 커지죠 조금 조금씩 커져서 점점 점점 수렴하죠 그래서 xk, xk 플라이스 2, xk 플라이스 2 해서 점점 x 스타까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를 쭉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x' of xk 플라이스 2 0보다 큰 경우가 생기면 큰 거가 xk 때 이렇다고 하면 여기 기울기가 퍼지티브잖아요 이 퍼지티브인 거에다가 에타를 곱해서 곱하면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이것보다 더 작은 쪽에 xk 플라이스 1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포인트는 더 x 스타에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사용하면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x 스타에 접근해가고 기울기가 큰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 x 스타에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그런 로컬 미니몸이 있는 근처에서 시작하면 그 기울기가 0보다 큰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0보다 작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x스타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이 원리입니다 이 말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 같이 k번째 근사에서 기울기가 작은 경우는 왼쪽 그림 같이 작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점점 수렴에 가서 x스타로 가게 되고 그래서 xk 플러스 1을 xk 마이너스 에타 gk로 정하면 무리 없이 무리 없이 x스타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 f' xk가 0보다 큰 경우는 gk가 0보다 큰 경우는 그러면 점점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제 xk가 x 플러스 1로 가는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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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똑같이 이 똑같이 xk 플러스 1이고 xk 마이너스 에타 gk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렇게 되죠 단 그래서 이 경사 강법은 f of x1 보다는 f of x2가 더 작고 f of x2 보다는 f of x3가 더 작고 그래서 점점점점점점점 줄어드니까 작아지니까 작아지니까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면서 이게 작아지니까 0에 점점점점 수렴하게 되겠죠 이게 수렴하니까 이제 수렴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x스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이때 우리가 에타를 러닝레이트라고 했잖아요 이 에타를 결정할 때 이 러닝레이트 에타가 만약에 너무 크면 여기다 에타를 곱해줄 때 상수배를 적게 해주면 조금조금씩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만약 이거를 크게 너무 큰 그런데 너무 적으면 이게 아주 조금을 곱해주니까 조금조금씩 해서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스텝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컸으면 적당히 큰 게 더 좋은데 또 너무 크면 여기다가 에타를 너무 확 곱해주면 이 x스타를 확 넘어버리죠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컸다 커서 이쪽 갔다 또 큰 에타를 곱하면 또 이쪽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헤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에타는 일단 학습료 러닝레이트는 너무 크면 x스타를 넘어서 지나치어서 그래서 알고리즘을 헛돌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수렴하지 함수값이 증가하면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니까 반대로 또 너무 작으면 수렴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크기의 에타를 이용하여 이 알고리즘을 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x보다 xk 플러스 1이 또 xk 플러스 2가 xk 플러스 xk 플러스 3이 점점 좀 x스타로 수렴한다는 걸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학습률은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 사이 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너무 작기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1보다는 작고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는 큰 정도 그래서 보통 에타는 0.1 또는 0.01을 가지고 보통 시작합니다 0.1 또는 0.01 뭐 0.001로 해도 무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 0.1로 하면 훨씬 더 빨리 답을 얻게 되고 0.001로 하면 좀 늦게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f of x equal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런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게 이제 이게 그 에타가 너무 컸을 때 여기 xk는 여기인데 x스탄는 여기고 일일이 수렴하지 않고 갑자기 에타를 크게 해주면 xk가 이쪽으로 번쩍 뛰어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게 되고 여기 이런 경우 에타를 너무 작게 잡아주면 xk에서 xk 플러스 1로 가는 게 이게 이것보다 훨씬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반복 반복 하는데 여기서 이게 한 10번이면 가야 될 게 한 100번을 가도 이 x스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줄입니다 그래서 에타를 대개 0.01 정도로 잡아주면 별 무리 없습니다 자 f of x 그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최소점을 구할 때 이제 위에 gradient decent method에서 x1을 0으로 대개 우리가 이런 값을 여기 이 x스타를 찾는 거니까요 에타는 0.1로 그리고 epsilon은 10에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잡아주면 그럼 충분히 이제 그 f'of x스타가 0에 가까운 그런 x스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조건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예제에서 쓰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일단 f'of x를 구해보면 이 인계점이 4분의 3 0.75인데 그리고 또 그람프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으로 구해도 x가 4분의 3일 때 최소값 f of 4분의 3 0.875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계점이 이렇게 딱 구해지면 그럼 0.875를 우리가 그래디언 디슨트 메소드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이 조건에서 f of x를 주고 그렇죠 도함수를 구하고 이 러닝 레이터 x0에서 시작해서 러닝 레이터를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 주고 그 다음 학습료 에타를 이제 0.1로 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최대 300번 이내에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쪽에서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차이가 10에 마이너스 6승보다 작아지면 이제 중간에 멈춰라 이렇게 하고 이 스텝은 x0 마이너스 에타의 g0를 주어서 그 다음 걸 구하고 또 그 다음 걸 구하고 하는 쪽으로 반복해서 최대 300번까지 하라 이렇게 조건을 줘서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프린트하고 몇 번만에 답을 구했는지 답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x스타를 구하고 f of x스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의 그 답을 구했는지를 구해본 후에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답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해보라고 이 코드를 카피해서 그래서 여기서 실습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게 아마 실습 답은 뭐가 나오냐면 알고리즘이 성공했다 그 답이 나오면서 x스타를 0.749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요 그 g의 g of x스타 그러니까 데리버티브는 요 값을 집어넣으면 10에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게 0.00006 쯤 된다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작아진 거죠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 작아진 거죠 10에 7승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f' of x스타가 거의 0에 가까워졌다는 소리고 그 값에서의 f of x스타는 0.875 0.875니까 아까 우리가 손으로 구한 0.787하고 거의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구해지는 시간이 거의 2초 안에 구해지니까 손으로 오히려 이렇게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이 훨씬 복잡한 식이어도 훨씬 복잡한 식이어도 이 알고리즘은 똑같은 시간 안에 답을 구해주는 것이고 손으로 하는 건 이게 점점 복잡해서 어떤 경우엔 10분 20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이게 2차식이 아니라 5차식 7차식 10차식이면 더욱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x1 x2 x3 해서 몇 번째 찾았냐 그러면 x31 쯤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여기 그림을 보면 주어진 그래프는 2차식 그래프 이렇게 구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쭉 2 3 4 5 하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1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는 여기서 두 번째는 빨간 점 두 번째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여기서는 몇 단계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는 거의 한 스물다섯 번 거의 정도가 여기서 수렴하면서 이제 가까워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어쨌든 서른 일곱 번 만에 0.749만큼을 찾았고 고기서의 값이 0.875 로컬 미니범을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가 f of x equal 9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의 최소값을 이 그래디언 디슨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러면 구해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쉽게 되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거고 이게 2차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7차식이었으면 7차식에서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을 때 그 그래프에 이제 로컬 미니범을 구할 때 그 적당한 점 근처에 시작하면 이 알고리즘이 바로 찾아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7차식을 주고 그리고 최소값을 로컬 미니범을 구하라 어떤 값 근처에 있는 그러면 그거는 손으로는 아마 구하기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다항식이 아닐 때는 더욱 더 그러하겠죠 뉴튼스 메소드는 값 비슷한 알고리즘인데 이제 f of x equal 0 이 되는 근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건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업데이트 돼서 이건 x축한 만나는 근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로컬 미니범 로컬 극속값을 주는 그런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일반화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마크스 자 f of x가 최소값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차식이 아니라 좀 더 더 복잡한 식을 집어넣고 주시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로컬 미니범을 존재하는 데 근처의 점에서 시작해서 이 에타는 0.1 엡실론은 10 마이너스 6 승을 줘서 이 알고리즘을 돌리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이건 이따 복습을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서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고 편도함수까지 다 학습을 했죠 체인들도 다 학습을 했고 그래디언트를 구했고 인계점을 구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경사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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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자 그래디언트 디스턴트 실습을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f of x를 미니마이즈하는 x를 찾는 x star을 찾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먼저 그래디언트가 0이 되는 이 문제를 찾는 겁니다 지금 1변수함수 때 것을 우리는 설명한 거고 이건 이제 n변수함수일 때 다변수함수일 때 똑같이 똑같이 이제 우리가 그 같은 그래디언 디스턴트 메소드가 이제 설명을 이용해서 구해지는 것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디언 디스턴트 메소드가 작동되는 예를 이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요 로컬 미니마음을 찾기 위해서 그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쭉 진행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x star을 찾는 과정이 보여줍니다 이게 다변수함수일 때는 다변수함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답이 요게 말하자면 등고선 같은 건데 그 등고선에 따라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접근해가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뉴튼스 메소드 요게 비슷하지요 요 알고리즘 요런 식으로 그래디언 디스턴트 메소드도 이제 요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된 그런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사강법 최소제범 문제 여기 입문에서 입문에서 이 경사강법 일변수함수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우리가 강의록 내용이 쭉 있죠 그래서 이 경사강법이 돌아가는 과정을 쭉 보여주면 자 여기서 이거의 최소값을 요렇게 줬다 하면 그때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과정을 아까 코드를 카피해 온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 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31번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답 0.875를 얻게 되는 과정을 학습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플롯 플롯 한번 하고 이렇게 X 한 다음에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 그럼 요런 그래프가 됐죠 그럼 이걸 제곱이 아니라 이게 아마 7승 정도로 해서 5가 아니라 3이 아니라 4쯤 하고 한번 요런 그래프를 그려보죠 2X 7승 이면 자 그러면 로컬 미니몸이 요기쯤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0.5하고 1사이니까 한 시작을 한 0.7쯤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요 그래프를 그러면 그러면 시작을 0이 아니라 0.7쯤에서 그래야 된 디슨트 메소드 알고리즘을 같은 조건에서 한번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반복 횟수가 300번쯤에서 300번쯤에서 0.8일에서 마이너스 0.78이라는 0.8일에서 마이너스 0.78이라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마지막에 그래프까지 주면 그래서 포인트까지 찍어질 수도 있죠 그 점 그러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7차이기 때문에 퍼스트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6차식이죠 6차식의 근인데 근이 이게 0.18쯤 되는 것이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서 구할 수 있는 답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도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요런 함수에서 극값 구할 때도 요기가 극값인 걸 대충 알면 그러면 이게 다항식이셔도 그렇지만 이게 사인 코사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합성 함수일 경우에도 그래프는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일지역이 일변수 함수건 이변수 함수건 대개 어디쯤에 로컬 미니멈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서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했더니 300번 거쳐갖고 그래서 요기가 0.82쯤 된다는 소리죠 0.82쯤 되는 점에서 구한 값이 마이너스 0.78 요게 마이너스 0.78 요기가 로컬 미니멈이다 요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2차식을 줬지만 2차식이 아니라 좀 더 고차식 그러면 인수분해라든지 근해 공식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다 f' of x 0이 되는 값을 이 경사강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값을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제 요거 로컬 미니멈을 항상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경사강법에 관해서 작동원리의 알고리즘과 간단한 이해제 그리고 코드를 다 제공했습니다 이 코드를 고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신 다음에 보고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경사강법은 딥러닝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경사강법을 소개할 때 이 정의역 전체가 아래로 볼록 콤벡스인 그런 함수 아래로 볼록한 그런 함수를 가정했는데 구간마다 아래로 볼록 또 위로 볼록이 모두 포함된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다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죠 여기서 여기서 극대극소도 아닌 이렇게 이렇게 요런 그 저기 그런 변곡점도 존재하고요 자 그러니까 요런 경우 요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하면 요 값을 구하려면 요 로칼 미니몸을 구하려면 요 근처에서 시작하면 되고 요 로칼 미니몸을 구하여 요 로칼 미니몸을 구하여 요 로칼 맹시멈을 구하고 적용할 때는 이제 함수를 바꿔서 아까 알고리즘을 이 근처에서 시작하면 되고 이 경우 같으면 클리어하게 이 값을 구하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찾는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이 알고리즘을 그래디언 디센트 메소드를 적용하면 이 점을 그리고 이 최소 값을 극소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함수에 대해서 적당한 이해를 가지고 그건 그림을 그려서 대충 이해할 수 있죠 그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코드를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 코드를 활용해서 함수를 바꾸고 초기 조건을 또 시작하는 점을 적정히 바꾸고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죠 저기서 에타를 예를 들어서 좀 더 약간 더 크게 바꾸면 이터레이션 숫자가 줄어들 거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에타를 0.6 대신에 0.10에 4 약간 크게 잡아줄까요? 그럼 300번 여기서는 300번 해서 답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 큰 차이가 안 나네요 허용 아니 에타를 에타를 0.1이 아니라 0.2로 뭐 0.3으로 해볼까요? 0.3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래도 반복 횟수가 차이가 안 나게 되네 허용 오차를 10에 마이너스 2승 정도로 좀 작게 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혼돈돼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여기에 0.7은 7은 제 시작하고 10에 6승으로 하고 그리고 학습률을 학습률을 0.5정도 약간만 더 늘려 보고 이 반복 횟수를 이거를 200번 정도로 이제 줄여주면 200번 정도 가서 결국은 답이 나오는 셈이 되겠네요 1.1쯤 되고 200번 해서 200번 해서 사실은 맥시멈까지 돌아갔다는 소리네 더 에라만큼 더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이게 충분히 더 커서 더 많이 가야지 사실은 그 우리가 원하는 답에 더 접근하게 그렇게 되는 그런 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줬더니 어느 정도 값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초기 근사회를 어디서 잡느냐 이게 0.8 대신 0.7 대신에 0.75를 예를 들어 주면은 그 더 값에 가까운 데서 잡으면 그러면 더 빨리 빨리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승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2제곱일 때는 제곱일 때는 훨씬 더 단순한 경우니까 7승일 때보다 400번까지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400번까지 가지 않고도 29번만 들어가고 나서 이 답을 우리가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함수를 적당히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값에서 엘차를 적절하게 잡아놓고 너무 크게 주면은 아까 봤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헤맬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작게 잡아주고 그리고 더 엄밀하게 정확한 값을 거둘려면 허용 오차를 뭐 조금씩 더 더 작게 해주고 그러면 더 정확한 값으로 점점점 찾아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지금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좋으니까 허용 오차를 좀 줄이고 학습률을 좀 더 줄여도 그래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고 처음에 볼 때는 이 저기 허용 오차도 좀 늘리고 학습률도 좀 늘려서 그래서 이렇게 그 답을 먼저 얼만큼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원하는 러프한 답을 주는 지를 찾아본 후에 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학습률도 줄이고 허용 오차도 줄여가면서 정확도를 높여가면서 이 답을 구해 가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이내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하강법에서 생성된 점들을 쭉 그래프 평면에 나타내면 이렇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섯 점 그래서 점점 점점 수렴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기 그 이쪽 단계에서 빨리 수렴하다가 요 근처에 가면은 이제 천천히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다양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시작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위에 그림과 같이 다양한 미분 가능 함수인 경우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눈으로 확인되는 극소값을 포함하는 작은 구간들을 정해서 그 구간에서 시작점을 적절하게 잡아서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면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얻을 겁니다. 그 답을 얻고 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얻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경사하강법에 대한 그런 서로 이해를 높이고 또 그 느낌을 가지면 다음에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지 간에 대충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그 비헤이버를 대략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원하는 로컬 미니몸 근처에서 시작하면 그러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정확한 답을 원하려면 그 조건을 입실런을 더 작게 그리고 러닝레이트를 더 작게 해주면 점점 더 정확한 답을 이제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사하강법 외에 최적회를 이제 구하는 뉴튼스 메소드를 대학교 1학년 때 대부분 미적분학에서 배우는데 고등학교 수준은 넘어서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뉴튼 메소드와 테일러 전개 등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테일러 전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죠 또 N 차원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정도에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린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차다항식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보시고 구간을 필요하면은 격정이 줘서 그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변수 함수의 이제 경사하강법 알고리즘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일변수 함수 때 가르쳐준 것은 이제 이 다변수 함수에 대한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저기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경사하강법 알고리즘 for 다변수 multivariable function 자 기본적으로는 일변수 함수와 똑같습니다. 초기 근사에 x1으로 잡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벡타죠. 벡타죠. n 차원 벡타죠. 어떤 n 차원 공간에 있는 한 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용오차는 엡실런은 아주 작은 그건 똑같은 엡실런. 1보다는 아주 작고 0보다는 같거나 큰 학습률을 엡타는 똑같이 스칼라로 작아준 거고요. 그리고 k는 이래서 시작을 해서 이 gk는 아까는 f' of xk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gradient of f of xk가 됩니다. 벡타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가 gradient로 바뀐 거 말고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절댓값이었죠. 지금은 이제 노름 gk 그래디언트의 노름 그러니까 이게 벡타니까 노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노름이 입실름보다 작으면 각각의 성분의 제곱들 한 것들을 다 더한 것 거기에 스케어로트 씌워진 것이 10에 마이너스 6승보다 작으면 멈춘다. 또 10에 마이너스 18승보다 작으면 멈춘다는 식으로 조건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으면 되고 만약 이게 입실름보다 크면 다음 단계 xk 플러스 1은 xk 마이너스 에이터 곱하기 gk gk가 그래디언트죠. 이렇게 다음 식을 찾아서 그거에 또 그래디언트를 그 값을 이 그래디언트에 집어넣어서 그게 절댓값이 작, 그 노름이 입실름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아니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점점점 더 x1, x2, x3 해서 xk 해서 x100이든 200이든으로 가면서 그것이 그래디언트의 노름이 아주 작게 되는 그때까지 가면 우리가 로컬 미니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같은 알고리즘이 작동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다른 건 다 픽스해 주는 거고 그래디언트 구하는 거하고 초기 근사회를 적절하게 로컬 미니몸 근처에서 잡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스텝 이게 아까 말한 다른 뉴튼스 메소드에서도 적용되는 비슷한 스텝인데 xk에 대해서 마이너스 러닝레이트 곱하기 그래디언트 이것을 빼준 걸 다음 걸로 잡는 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했듯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점점 더 함수값이 작은 쪽으로 접근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칼라 x가 벡터 x로 바뀌었고 절대값 of g가 g의 노름으로 바뀌었고 g가 그래디언트죠. 그래디언트의 노름으로 바뀌었고 이 도함수 f' x가 f' x의 그래디언트로 바뀐 것 이것 말고는 똑같죠. 그러니까 경사광법이 1변수 함수만 아니라 다변수 함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 함수 f' x, y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의 최소값, 이 함수의 최소값을 제공하는 그 점 x스타를 구하시오. 이때 시작은 11점에서 시작해서 에타는 0.1로 그리고 f' x는 10의 마이너스 육승으로 줍시다. 이 예는 이제 그 싸이엠 1996년도 여기 책에서 발췌한 문제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싸이엠이라는 것은 이게 어프라이드 매스, 소사이어티입니다. 이 예제는 이변수 함수 f' 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 함수 f의 식을 판단해 볼 때 최소값을 갖는 점은 이게 그래디언트, 파셜데리버티브를 구해서 solve을 하면 답은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으니까 이게 다 이변수 함수에 그래디언트 구할 수 있죠. 그래디언트를 각각 컴포넌트 이퀄 0으로 놓고 solve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해가 x는 2, y는 마이너스 1로 구해집니다. 이 똑같은 답을 우리가 경사하강법으로 구해보면 구해보면 이 카피를, 이 코드를 실습실에서 바로 돌려보면 답이 1.999이니까 한 2쯤 되는 거죠. 2하고 마이너스 0.0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로 답을 바로 구해줬죠. 그리고 이 노름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고 그러니까 거의 에라가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으니까 아주 작아졌고 그때 fx 값은 2.32의 10의 마이너스 13승이니까 굉장히 작은 값에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반복 값은 72번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를 콘투어를 줘서 이게 등고선이죠. 등고선을 줘서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가 이건데 f를 x는 0에서 4까지 y는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콘투어를 계속 이 간격으로 쭉 0.2 간격으로 쭉 주고 그래서 그 색깔을 줘서 등고선을 쭉 그리라고 하면 블랙과 레드를 섞어서 그래서 동시를 그리면 여기서 이제 이 그래든 디스턴트 메소드가 72번 단계를 거치면서 이 함수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이변수 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로컬 미니몸을 찾는 거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로컬 미니몸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위에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 방향으로 갔다, 이 방향으로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수렴해서 72번쯤 갔을 때 그게 이제 그래디언트의 고값에서의 노름이 0에 거의 가까워지면서 그래디언트 오브 f가 0이 되는 고값이 되고 거기서 이 극값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어느 근처에서 이 수렴, 저기 로컬 미니몸이 있는지를 3차원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1점에서 시작해서 접근하면 그러면 2, 마이너스 1점에서 로컬 미니몸이 나타난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죠. 그래서 x, y, k가 시각적으로 이 경사각부 알고리즘이 수렴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은 값은 소수점 몇 자리 아래에서 반올림하면 자연스럽게 2하고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사각부의 한계가 일변사함수와 같이 간단한 경우에도 아래 그린 것 같이 논컴백스한 경우, 아래로 볼록하지 않은 경우에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을 찾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이 근처에서 헤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저게 없는 경우에는 로컬 미니몸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실제 로컬 미니몸이 없으니까 여기서 로컬 미니몸을 찾으라고 질문하는 것조차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로컬 미니몸이 있는 경우에 그 근처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라고 명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코딩을 사용할 때 그 컴퓨터한테 명령을 줄 때 답이 있다. 그리고 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그러면 뭐 몇 단계 안에는 답을 구해줄 것이다.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컴퓨터를 시켜야 원하는 답을 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알고리즘이 있어 아무 함수나 집어넣고 어디서나 시작해도 나오는 답이 정답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과신이고 과욕입니다. 컴퓨터는 로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답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당한 초기 조건을 줘서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원하는 시간에 싼 비용으로 얻을 수 있지 마구 사용하려고 하면 꼭 사고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린 문제 다음은 이변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줬을 때 이변수 함수 이론 이변수 함수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y 플러스 5배 y 마이너스 i의 제곱에 대해서 경사법을 적용하여 얻은 임계점 x 스타, y 스타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해라 이때 이제 초기 근사회를 일일해서 시작해서 러닝레이트는 0.0이 허용호차는 c의 마이너스 역승으로 해서 답을 구해라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걸 좀 변형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본 후에 적당한 초기 근사회를 로컬 미니믄 아래에서 사용해서 하시면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 제곱 문제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다변수 함수 인 경우에 다변수 함수인 경우에 경사강법은 이게 독립변수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그 함수 아까는 g of x 그때 이 에라가 그 f 에라가 이게 이제 에라 함수가 미니멈 미니마이즈 되는 그런 이제 헬을 이제 구하라 그래서 로컬 미니믄을 주는 그걸 구하라 한다면 이 에라 함수의 그래디언트를 이제 구해서 그게 가장 아주 작아지면 그러면 알고리즘 멈추면 되는 알고리즘을 가동해서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적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하나 더 보여주려 할게요 변수가 이 변수 때 이 변수 함수인데 이 변수 함수가 이랬다고 합시다 이런 그래프의 알고리즘을 그럼 이 x, y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길지 궁금하시죠 이거에 이제 로컬 매시멈 로컬 미니믄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플롯 3d 3차원 그래프로 f 그러면 저 함순 저걸로 주고 초기 조건 초기 x, 0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이 근처에서 시작해야죠 이 근처에서 시작하면 아까 같이 이 등고선이 여기 그려지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에 도착하게 돼서 여기서 극소값을 준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 이 값을 찾고 이 로컬 미니믄을 찾고 싶으면 이 근처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처에 시작하면 같은 그레이든 디스 메소드가 이 로컬 미니믄을 찾아주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막 시작하면 여기 위에서 헤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값을 어떻게 잡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변수 함수일 때는 이렇게 그 앞을 보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변수로 가면 다변수로 가면 이렇게 그림으로 바로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인 직관이 이제 더 활용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그래프 산의 정상에 해당한 부분이 이제 로컬 맥시멈이 되고 이변수 함수에 계곡의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컬 미니믄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런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정리한 것이었고 그레디언트는 다변수 함수일 때는 요렇게 정리했고 다변수 함수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쵸? 요 다변수 함수에 그레디언트를 구했죠 요 그레디언트가 엔변수 함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이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요 최소제거 문제에서 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최소제거 문제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최소제거 문제에서 첫 번째로 들었던 59쪽의 문제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Y equal AX를 만족하는 그런 값을 요 점들을 베스트핏하는 라인 Y equal A plus BX를 찾는 문제라고 하면 이선형 연립방정식은 대부분 해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근사해를 근사식 Y equal A plus B 여러 점들을 다 통관하진 않지만 대개 가장 그 오차가 작은 라인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그 제곱 오차들을 다 YI와 YI핫 사이의 차이를 제곱으로 해주는 제곱 오차들 요것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건 AB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이 에라 펑션은 이 U는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X스타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1분의 1은 여기서 붙여주고 차이의 제곱들을 쭉 풀어주면 이게 AU-Y의 노름의 제곱으로 정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도함수를 구할 때 E가 상세되기 위해서 1분의 1을 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해는 여기에 상수배가 있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했듯이 1, 1점에서 시작하고 허용오차는 12-6 학습률은 아까와 같이 0.1로 잡아주면 아까 이 에라 함수 저 함수가 가장 최소화되게 하는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 그래디언트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106번째 반속해서 유스타는 1.5하고 1점에서 이 에라는 10에 아주 0.5 이상 아주 작은 이거 에라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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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작은 이런 값이 나온다 즉 1.5하고 1이니까 y equal 1.5 플러스 1X 최소제곱 직선 a b 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네 점을 베스트핏하는 least square line은 y equal 2분의 3 플러스 x다 이런 걸 구할 때 이제 이 저기 그래디언 디슨트 메소드에 똑같은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xy의 관계 그래서 베스트핏하는 2차 2차식 2차 함수 점들을 지나는 베스트핏하는 2차식을 구하라 그러면 차이가 거의 같아지죠 에라 함수가 에라 함수가 이제 좀 더 복잡해지지만 결국은 각각 성분별로 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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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가 가장 작은 au y 노름의 제곱이 노름의 제곱의 2분의 2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저기 u star을 찾으라는 소리니까 여기다가 경사학과 사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미니마이즈하는 abc를 구할 수 있죠 시작은 111점에서 시작해서 허용오차 10-6 학습률 0.01 로 주면 그러면 똑같은 위에 알고리즘 똑같습니다 에라 펑션 주고 그래디언트 구하고 그 다음에 초기 근사의 111과 허용오차 10-6 학습률 0.01 을 줘서 5000번 이내에서 알고리즘을 한번 실행시켜 보라 그러면 이게 몇 번째 4200번 돌아간 후에 답을 구해줬죠 1과 2.5와 마이너스 0.5 에서 에라가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니까 0.000000 뭐 굉장히 작은 값에 수렴했다는 수류입니다 즉 a는 1 b는 2.5 c는 마이너스 0.5쯤 되니까 y equal 1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이라는 최소제곱 곡선을 구해줬고 이게 이 4개 점 을 지나는 2차식을 적절하게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게 4개 점이 아니라 이게 10개 점 100개 점 또는 10,000개 점이어도 컴퓨터는 금방 계산해 줄 거고 구하는 식이 아까 1차식 2차식이 아니라 3차식 4차식이어도 똑같은 알고리즘이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저걸 어떻게 했죠 저걸 우리가 그 저기 뭐냐 노마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행렬의 프로덕트 등등 을 곱해서 노마리케이션 여러분들이 이 경사광법이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널리 사용되는지를 학습한 것입니다 경사광법과 최소제곱법까지 설명을 해 줬어요 자 이어서 중적분 이제 중적분을 알려드릴게요 이 중적분은 왜 배우냐면 입체의 부피를 구하고 이게 이변수 함수일 때 중적분이 바로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 d equal f of xy 이렇게 있을 때 이 서페이스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걸 이중적분, 이 r 위에 이 적분을 구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도형, 이 사이에 있는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확률 구하고 뒤에 통계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영역, 전체 부피 이런 것을 구해서 고안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 경우의 area 그런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직사각형 영역 안에서 이 공면 g equal f of xy f of xy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입체의 부피는 바로 이 이중적분에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f of xy를 더블 인테그랄 이 r상에서 이 dx dy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푸비니의 정리는 연속인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의 경우 적분 순서를 바꾸어도 이중적분 값은 항상 같다 그래서 적분 순서가 dy dx로 적분하나 dx dy로 적분하나 결과는 다 똑같다 셋이 다 똑같다 그래서 직사각형 영역 안에서 연속이면 이 함수가 연속이면 그러면 적분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적분 영역 안에서 그래서 함수가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만 학습합니다 이중적분을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해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중적분이라는 게 x에 대해서 적분 먼저 한 번 하고 그럼 아까 배웠듯이 인테그랄 하고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적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함수를 y에 대해서 한 번 더 인테그랄 하라 그러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적분을 두 번 반복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ab 구간은 1이고 cd 구간은 0, 2이며 그 구간 안에서 xy제곱을 적분하라 그러면 f of xy는 xy제곱이잖아요 그걸 먼저 이 f를 여기에 보면 dy, dx, dx, dy 아무거나 해도 이게 xy제곱이 연속 함수니까 연속 함수니까 먼저 y를 뒤에 거부터 0부터 2까지 적분을 한 후에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을 고함수를 적분하는데 x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적분하라 그렇게 답을 구하면 4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x에 대해서 먼저 해줄까요? x는 f를 적분하는데 f를 x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y의 그 함수를 y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라 그래도 답이 4가 나오죠 적분 순서에 상관없이 이중적분의 값이 일치하니까 이중적분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표빈이 정리를 활용하면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함수가 이변수 함수여도 그것이 연속 함수이면 그러면 그러면 뭐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구간만 주면 적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적분 영역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일반 영역이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적분 영역 D가 x는 a에서 b까지인데 y는 g1 x에서 g2 x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y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a, b까지 상수배로 딱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또 만약 영역 D가 x는 이 함수 h1과 h2 사이에 있고 y는 cd 상수 사이에 있으면 먼저 x에 대해서 h1부터 h2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게 이제 y에 대한 함수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상수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상수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는 적분 순서를 이제 우리가 적절히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적분을 a에서 b까지 해주면 적분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영역 하에서는 먼저 x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준 것을 y에 대해서 이제 c에서 d까지 적분을 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적분의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중적분을 생각할 때 xy가 이런 영역이라 그러면 x가 0부터 y까지 그럼 이걸 먼저 적분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y가 0부터 1까지 나중에 그러니까 f를 x에 대해서 0부터 y까지 적분을 해준 다음에 그것을 적분해주는데 y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해주면 답이 바로 3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전에 한 달 두 달 세 달 학원에도 다녀고 그랬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어떤 함수를 주더라도 어떤 함수를 주더라도 이런 이중적분은 이렇게 이 코드 적분을 두 번 하는 걸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극좌표계에서 이중적분 극좌표에서는 극좌표에서 극좌표 x는 rcos y는 rsin 이렇게 치환하잖아요 이렇게 치환해주면 이제 그 원 같은 거 그렇게 곡선이 있는 그런 함수들은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치환하면 x제곱할수 y제곱은 r제곱이 되고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x국에 y가 있다 그러면 이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니까 이런 관계식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r과 세타 xy의 관계가 r과 세타의 관계로 바뀌어 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런 경우에 있는 경우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게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0과 2π 안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하고 이 f of x, y, dA, r, dR, d 세타는 이 f의 r, cos 세타 x는 r, cos 세타니까 그리고 y는 r, sin 세타니까 이 dA, r, dR, d 세타가 바로 r, dR, dA가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dA가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r, dR, d 세타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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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틀려, 오타가 요거는 타이파다, 빠진건 요거는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극좌표현에서 d가 s, dA가 dA는 x는 alpha에서 beta까지 r은 a에서 b까지 f of x, y가 되고 그리고 이 dA가 바로 r, dR, d 세타로 바뀝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마찬가지로 그냥 r, d 세타, dR이 되는 거죠 요거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극좌표현에서 d가 만약에 r은 h1에서 h2 사이에 있고 beta는 alpha에서 theta까지 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 radius는 이렇게 radius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h1에서 h2고 thet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alpha에서 beta까지다 요런 의미입니다 요 영역을 구하는 거죠 요 영역을 요런 조건에서 구할 때 그 함수가 이제 f가 연속 함수이면 요 영역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 식에 의해서 f of r cos theta r sin theta에서 여기서 여기 theta, 저기 r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theta를 나중에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r을 먼저 해주고 theta를 나중에 해주면 요렇게 그래서 r, dR, d 세타는 똑같고 여기서 순서를 요걸 먼저 해주고 r을 theta를 나중에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영역에서의 이 영역에서의 이 영역 상에서의 이변수 함수는 3차원 서페이스잖아요 그것이 그 사이에서 이루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런 경우엔 요 경우는 위의 경우인데 조금 더 단순한게 여기 theta는 alpha에서 beta까지고 r은 a에서 b까지고 그러니까 요 영역 상에서 구하는 것은 뭐 훨씬 더 쉽게 둘 다 상수였으니까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는 함수였으니까 함수를 먼저 해준 거고요 이중적분은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대충 이해하시고 이중적분을 실제 구하라 그러면 x제곱 y제곱 dA를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주어지면 xy는 이렇고 y는 0보다 크다 요 영역을 그림을 그리면 요 영역이 바로 요 반원이 됩니다 반원 반지름이 거기에서 y가 0보다 큰 거니까 요 위치 요 위에서 이제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적분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요 영역을 폴라트롯을 플롯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요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럼 요 이중적분을 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면 x이골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y이골 r 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죠 그 다음 dA는 r, dr, d 세타가 되죠 r은 어떻게 변하는 거죠 0부터 2까지죠 그리고 각도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죠 그러니까 요 적분하라 그러는 건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요 다 치열한 거예요 구간문 바뀐 거 요게 의미하는 바가 r은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각도는 0부터 파이까지 그럼 이거 적분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먼저 안에 것부터 적분해주고 r 세제곱이 되죠 r제곱이 되죠 r제곱이 하고 r 곱했으니까 r제곱을 0부터 3까지 r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럼 뭐 간단하게 요건 적분해서 적분 값을 구할 수 있죠 실제로 여기서는 세타가 저저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이렇게 상수가 되니까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요건 요거대로 구하고 나머지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d 세타 잖아요 d 세타 잖아요 d 세타가 1이 돼서 절의 파이 곱하면 파이가 되네요 그냥 파이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 앞에 거는 4분의 2의 4 4제곱이고 뒤에 건 파이니까 합치면 4파이가 돼서 면적이 구해집니다 이걸 코딩으로 구해보면 f of xy를 주고 u는 rcos 세타 v는 rsin 세타 그래서 xy를 이렇게 uv를 먼저 한 다음에 f of uv라는 함수를 에다가 r을 곱해서 r을 0부터 2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적분을 해라 그러니까 저거 이중적분이니까 이 식을 이 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답이 바로 사파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쉽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적분을 배웠고 적분 계산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것이 이중적분에서 어떤 의미인지만 그것이 렉탱귤라 도메인상에서의 서페이스의 면적을 구하는 거든지 또는 또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구하는 것이든지 다변수 함수일 때도 그 앞에서 그 위에 예제 몇 가지만 활용하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와 같이 풀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셜 사이언스를 하는 학생이건 스포츠 과학을 하는 학생이건 면적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변수 함수를 다루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방법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또 이중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방법이 2 변수뿐만 아니라 3 변수, 4 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변수일 때도 얼마든지 이제 이런 적분이 할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자표의 변화를 통한 이중적분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해주면 통계학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자시간에 통계학을 배울텐데 이 통계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통계학에서 그러니까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2든지 마이너스 x제곱 dx 이 값을 구해라 이게 2분의 스케어로트 파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는가 인텍글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2든지 마이너스 y제곱 dy 이것도 2분의 루트 파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걸 기존에 손으로 풀면 손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손으로 풀면 이게 미적분학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r1, r2 영역을 주고 아까 배운 방법으로 이것을 이것을 제곱을 해서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해서 이중적분 문제를 바꿔서 그래서 x는 rcos 세타 y는 rsin 세타로 치환해 주고 이걸 극자표로 바꿔서 x조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니까 그럼 i의 제곱은 더블 인테그랄에 e의 마이너스 r자슨 다 곱하기 r, dr, d 세타가 되고 구간은 0에서 무한대까지 r을 보내고 세타는 0부터 2pi까지 그치 여기서부터 무한대 영역으로 쭉 다 보내고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 이걸 구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 r제곱을 t로 치환하면 2r, dr이 dt가 되고 이걸 집어넣으면 2분의 1배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이거를 적분하면 그러면 인테그랄을 제외해서 무한대까지 dt는 1이니까 이거는 구하기가 쉬워요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게 1이니까 i제곱은 2분의 1의 0에서 2분의 pi까지 d 세타가 되고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2분의 pi가 돼 4분의 pi가 돼서 이거에 스퀘어로트를 취해주면 i는 2분의 루트 pi다 이렇게 구했거든요 이렇게 구한 것을 이렇게 구한 것을 기존의 손으로 구하는 것은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구해요? 2에 마이너스 x제곱승을 f를 놓고 f를 x에서 x를 0에서 인피니티까지 적분해라 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2분의 루트 pi가 나오죠 코드를 이용하면 아까 그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에는 저거를 이제 다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다 풀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그런 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 명령어가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다 파이썬 기반의 언어들이 다 소화시킨 거기 때문에 한번 직접 카피해서 이 주소에서 실습해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 답이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의 같은 답을 순식간에 얻을 수 있게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아까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다 손으로 하면서는 답이 존재하는 건 뻔히 아는데 거기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런 건 이런 원리로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이 여기 이 코드에 숨겨져 있다는 걸 심어져 있다는 걸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보충해주면 기존의 방법은 이걸 둘 다 같은 값을 가지니까 이걸 제곱해서 이중적분 문제로 바꾸고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이 순서를 바꾸고 합쳐도 이중적분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극자표로 변환해서 이중적분을 해서 구했다 이걸 가우시안 인텍을 하려고 한다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풀이를 하려면 직접 일사분면에서 구하고 그걸 내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을 실제로 이 과정도 적분을 하면 h를 2d-t라고 하고 integral t에 대해서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하면 1 나오는 거 이 과정도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exponential minus x제곱 minus y제곱을 x에 대해서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하고 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 이어서 x에 대해서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해라 그래도 같은 답을 구해줍니다 이제는 이 인피니티까지도 이 컴퓨터 코드가 이해해서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이중적분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한 번에 1d-x제곱을 0에서 인피니티까지 적분해라 그러면 바로 답을 구해줬죠 다 같은 답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저렇게 복잡했던 것들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많은 복잡한 계산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기 수학의 다변수 위적분을 배우고 중적분을 배우고 푸비 정리를 배우고 다이버전스 정리를 배우고 스톡스 정리를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니까요 단 그게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활용하고 또 더 깊은 걸 알고 싶을 때는 찾아가서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 앞에서 배운 이런 중적분이 이 파트 3 확률통계와 빅데이터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이해를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왜 배웠는지 알려드릴게요 결합 확률 분포를 계산할 때 연속 확률 변수 xy의 결합 밀도 함수 joint to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본 함수와 비슷하죠 지수 함수의 이변수 함수의 이때 x 플러스 y가 1 2분의 1부터 작게 되는 이런 확률을 구해라 연속 확률 변수 결합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죠 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결국은 x 플러스 y가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소리는 이게 더블 인테그라를 해서 구하라는 소리고 조건은 f of xy가 9분의 1의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3 이 함수입니다 이때 적분 영역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는 소리냐면 x 플러스 y는 2분의 1보다 각각 작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는 x는 0과 2분의 1 사이고 y는 0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x라는 의미입니다 즉 x 플러스 y가 2분의 1부터 작다는 소리는 이 안에 있는 영역이 이게 적분 영역이라는 소리예요 이 적분 영역에서 주어진 식을 적분하라는 거예요 9분의 1의 이거죠 그러면 f of x를 xy를 정의해주고 정의해주고 xy를 적분할 때 여기서 보시면 y가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y를 0부터 2분의 1 마이너스 x까지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 x를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데 y를 0부터 아니 어디갔어 f of xy를 y를 0부터 2분의 1 마이너스 x까지 적분해주고 그 다음 이어서 x에 대해서 그 값을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실제로 적분하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적분했으니까 상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값이 나오면 이게 무슨 값인지 전혀 감이 없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n digit 5 그러면 numerical한 숫자로 주게 되고 그리고 digit는 유효 숫자가 5개인 1, 2, 3, 4, 5죠 그래서 0.0 1, 2, 4, 3, 9 유효 숫자가 5개인 이런 소수점으로 실제로 이중적분을 하고 나니까 0.0 1, 2, 4, 3, 9 좀 되는 값이다 이렇게 적분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차시 다 배웠네요 자 이중적분까지 다 배웠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확률 통계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까지 매트릭스를 이제 정의하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과정까지 학습하게 될 텐데 먼저 오늘 배운 내용 요약하면 경사강법 일변사함수 때 다변사함수 때 이렇게 학습이 있었죠 다변사함수 때 우리가 초기 근사의 X1 허용오차 입실런 그리고 러닝레이트 학습력 에이타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디언트를 구해서 그 그래디언트의 노름이 입실런으로 작으면 알고리즘이 멈추고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단계를 반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가 그 로컬 미니몸을 주는 그런 X스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경사강법이고 이 경사강법을 이용하면 최소제곱패를 또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구한 최소제곱패를 또 앞에서 우리가 행렬을 이용한 최소제곱패가 다시 만나서 같은 것이라는 것들도 이해했습니다 이 러닝레이트는 너무 크게 잡으면 답을 제대로 못 구해주고 너무 작게 잡으면 그러면 그 답의 수렴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지니까 적절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대개 초기 학습률은 0.1 또는 0.01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것들을 학습했고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중적분 그 다음에 일반 영역에서 이중적분 적분 순서를 잡아주는 요령들을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극자표에서 이중적분들 많은 경우는 극자표가 더 필요한 때가 있구요 여기서 RDRDS 이건 없어요 이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적분 값은 이게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RDRDS Rf에 xy 대신에 rcosz rsz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실습실은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실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여기에는 다변수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싱글 베리얼 펑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학습하고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저기 더 쉬운 설명을 듣고 싶으면 여기서 설명하면 되고 또 문과 학생 같으면 쉬운 설명을 먼저 보시고 더 알고 싶은 디테일이 있으면 여기 기초 수학에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실습에서는 실습에서는 여기 인공지능과 기초 파트 2에서 gradient descent 메소드도 실습하시면 되고 또 좀 더 자세하고 쉬운 예들에 대해서는 이 병사과 최소제곱 문제 여기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통계 인공지능과 통계 순열조합 확률 확률변수 베이지안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